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비보카 아홉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카는 아이 컨택트로 매일 10개의 어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연상법에 의해서 반복에 의한 자동 암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보카 7, 8, 9관은 아이블링크 3편으로 실전 테스트 버전으로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비보카 아홉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비보카 8, 9관은 아이들과 함께 제공되어 있습니다. 인류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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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ocrisy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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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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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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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